백운계 시사 1번지 정기남 조선대 개권교수 김철근 측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4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송년웅 총무신부 전화로 연결해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들어봤습니다만 댓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앨리스님 6년 전 광화문에서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외치던 절규를 뉴스에서 또다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라를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정용범님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께서 고뇌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지합니다. 조선희님 정의구현 사재단 응원합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남성 박종웅님 나라가 어려울 때는 꼭 신부님들께서 먼저 나서주시니 감사합니다. 참고로 난 무교입니다. 꼭 천주교 신자라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을 밝히신 것 같은데요. 장윤성 기자.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 촛불 우리가 들었지만 또 그거 다시 보는 것 우리 국민의 불행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보니 싹수가 노랗다. 웬만하면 뭐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더 해봐야 뻔하다.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재단 뿐만이 아니고요. 앞서 김철근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 선언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가 지금 뭉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온 한일회담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동원 해결 해법은 무효다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로 또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집회에 지식인 시민사회 종교인 모두 다 나와서 하는 그런 집회가 있을 것 같고요. 더 큰 집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일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또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민사회가 어쨌든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선언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사제단이 먼저 깃발을 들었지만 사제단 뿐만 아니라 불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양심 있는 제하의 모든 세력들이 나서서 지금 있었던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조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늘 얘기했듯이 이게요. 1905년 을사늑약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본은 자민당뿐만 아니라 입헌민주당도 그렇고 공명당도 그렇고 공산당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유신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반적인 기류가 한일병화합은 합법이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친일파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을 해도 이것은 합법이었다. 다만 부당한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난망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지식인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인 신인규 변호사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아시잖아요. 그 영화도 나왔죠. 1987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천주교 정의구의원사재단의 폭로가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분명한데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주교 정의구의원사재단이 그때 당시 치안감 박처원, 경정유정방, 박원택 이렇게 대공 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 조작했고 고문가담 경관이 5명이었다. 이걸 폭로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대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 군사정권이. 어떻게 보면 군사정권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을 텐데 그때 천주교 정의구의원사재단의 그런 용기 있는 것을 겪었던 세대와 그냥 단순히 전에 들은 세대가 느끼는 무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의구의원사재단이 이런 일을 했다라면 그때를 기억하는 세대들은 더 크게 느낄 것 같은데 우리 신윤규 변호사께서는 아까 인터뷰도 듣고 또 정의구의원사재단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그 시대를 제가 직접 의식을 가지고 보지는 못했고 저는 영상자료라든지 책을 통해서 배운 세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방송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마음이 무겁고 굉장한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헌법의 선언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그냥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권한을 쓰고 있고 권력을 가진 거거든요. 권력을 가지니까 사람이 싹 돌변합니다. 우리가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는 이따 이 부분은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저도 오죽하면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워야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버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했던 선거 속에서 제가 대선에 참여해서 정치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도 참 선택하기 어려웠지만 차악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입장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뽑아놓으니까는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국민 앞에 안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내 정치가 실종해서 사망으로 넘어온 것까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제정치, 외교도 사실 국제정치거든요. 여기도 협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퍼주든지 끌려가든지 정말 정치를 못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저렇게 나서기까지 된 거 아닌가 싶고 저는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MB 대통령 떠올랐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1964년도에 MB 대통령이 학생운동 시절에 돌멩이 던지러 나가셨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좀 떠올랐고. 이후에도 권력이 팽창되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했을 때 부마항쟁도 떠오르고 저는 6.29 선언도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잠재되어 있는 분노까지도 왜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이게 참 안타깝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1년 만에 탄핵당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 탄핵 얘기하니까 정치 공세다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탄핵 얘기하면서 협박을 했었던 거 다 알고 있고 언급을 한 100차례 이상 했다 그래요. 탄핵을 하기까지. 지금 민주당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그렇게 탄핵 선동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정치를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도 탄핵에 대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대선 불복하고 결국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늘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게 결국에는 나라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해졌는데요. 신용기 변호사가 정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할 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왜 보수 정당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제가 보수 정당을 선택한 거 후회가 없고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보수 정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의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쓰시는 자유 아닙니다. 그 자유가 다르고요. 저는 정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실망했던 부분들은 위선과 내로남불도 있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무슨 문제만 터졌다 하면 깊은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정부가 가서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국가가 깊이 개입하면서 정부의 실패까지 같이 따라왔거든요. 저는 시장주의자로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시장에 맡겨놓고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저는 정부가 간섭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둘 다 못났지만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저는 참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았죠. 전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이 대가를 지금 국민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해서 검찰총장을 지내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을 했고 인재발탁을 했고 결국에 대통령이 현재 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저는 모두 다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 저에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 보면 신인규 변호사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많이 벗어났으면 제가 국밭에 같은 거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지금 많이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반대로 완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죽하면 제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목소리를 내면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공격이 또 옵니다. 이제 민주당 편든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누구 편드는 게 아니고요. 국민께 약속했던 거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인데 그 네 가지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이제 공정 얘기해도요. 아마 현 정부에서 공정 얘기하면 국민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 자유도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돌아가도 국민의힘을 다시 선택하고 다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뽑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두가 국민들이 그리고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총장까지 만들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후보까지 만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2부가 신인기 변호사 인터뷰가 돼버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만약에 천주교 정의구 의원 사재단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다면 참여할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정권 퇴진이라는 단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 입으로 쓰고 싶은 단어는 아니고요. 그러나 아까 저는 우리 김철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한 위기에 저는 레드라인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태도 변화를 안 한다고 하면요. 제가 퇴진운동장 안 나가도요. 아마 국민들께서 이거는 알아서 응답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잘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오늘 참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장윤선 기자 저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지금 뭐 일본에 이렇게 많이 퍼졌다고 이렇게 나라가 들끓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0.73% 그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다른 쪽 목소리도 듣고 좀 겸손하게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준 태도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국내 정치도 쉽지 않은데 외교는 얼마나 더 차원이 높은 어려운 문제입니까? 만약에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기시다가 윤석열 앞에서 수사가 어떻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보기에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네가 수사를 뭘 안다고 내 앞에서 수사를 얘기하나 이렇게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기시다 총리는 외교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상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통 크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시다 총리 보기에 얼마나 갖고 놀겠습니까? 쉬웠겠죠. 쉬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접근하려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권력은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많이 와도 혹시 나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평생 검찰 안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외교도 경제도 정치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두루 섭렵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 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서 이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겁박하고 야단치고 뭘 잘못했다는 거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자세로는 곤란하다라고 준엄이 꾸짖고 계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철근 실장 이렇게 쭉 정권 출범 이후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됐어요.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정치 입문하고 8개월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간발의 차이 0.73%이긴 합니다마는 본인이 정치나 모든 분야에서 대단히 잘한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착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 혼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제로 권력을 획득을 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직을 걸어야 되는데.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사람이 쫙 모이면 90% 이상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과거에서부터 그랬다고들 합니다. 언론에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쭉 써있던데 보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절부터 잘 아시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치학으로 좀 맞지가 않거든요. 정치는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절반 이상의 해결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전두환 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대국민 담화도 아니에요. 국무회의 모두발언. 물론 한일관계에 대한 중요한 대통령의 워딩이 있겠다고 해서 전 방송이 다 생중계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3분이라도 지속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놀랐고 두 번째는 23분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또 놀랐어요. 말 그대로 외교문흥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볼 수가 없었어요. 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실망과 분노에 전혀 기울이지 않는 모습. 독선과 독단. 이걸 보면서 참담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그 담화는 천주교 정의구회사재단의 시국미사처럼 완전히 이건 국민적 분노라고 하는 불길에 거의 기름을 분격이다. 저는 좀 아주 퇴진, 시국, 퇴지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금깃이 되어 있지만 어제 이번 한일관계 외교문흥과 이 문제에 대한 해법 또는 대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모습 독선, 독단의 모습이 결국 저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에 저는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헌법 얘기 아까 했으니까 이번에는 헌법 얘기해도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인간적인 면에서 제가 접근을 인문학적으로 해보면 제가 86년생입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인데 인생은 되게 짧다고 저도 배웠고 이제 저도 그걸 약간 맛보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입을 막 해왔는데 인생이 되게 짧듯이 저는 권력은 더 짧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 대단하시죠? 저도 국민의 대표고 존중하는데 임기 그래봐야 4년입니다. 4년이면 초등학교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짧고요. 대통령 5년이면 중고등학교 합쳐서 거의 비슷한 6년 조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무시비롱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우리 대통령실이 잘 새겨서 보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기남 교수께서 전두환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장윤성 기자 SBS의 주영진 뉴스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사 프로. 저도 즐겨 보는데 그 주영진 앵커가 하차 그러니까요. 한다면서요? 오늘 속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오늘 공중파 방송국 분위기가 점점점점 얼어가고 있어요. 특별하게 주영진 하차 취재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는 별도로 주영진 앵커와 관련해서 취재한 것은 없는데 들리는 소문은 특별히 주영진 앵커가 예컨대 불공정하게 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특별하게 누구 편을 들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찬양 방송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민주당 편향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던 언론인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 하차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난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 때 주영진 앵커가 SBS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왜 MBC만 문제를 삼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여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좀 눈에 가시 같은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낳게 만드는 것이고요. 저도 여러 방송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방송국들이 점점 동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바이든으로 사실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폭력적인 태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세월이 지나가면 밝혀집디다만 정부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해서 바꾸게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 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지켜봤는데 그러지 않았겠죠? 아니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가 해외 언론과 우리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특히 지난 도쿄에서 있었을 때 20분 안에 기사를 바꿔라라고 해서 기자들이 지금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지사 1번지 이 선물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만 돌파 이벤트로 이렇게 크루즈 상품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 기획 캔디님이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기쁨을 할 수 없다 해서 영화 예매권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루에 두 분씩 드리게 됐는데 어제 또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쉘워치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시사 1번지 애청자인데요. 방송 시청 중에 저희가 제작하고 판매 중인 시계 상품 가운데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콜라보로 제작한 기념시계를 시사 1번지 팀에 기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드립니다. 광고를 이한 부분은 아니고 윤봉길 의사 기념시계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현재 한일 외교사안의 대국민 감정과 똑같은 불만이 있어서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을 방송에서라도 전달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 친일 외교의 부당함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금장 5개 은장 5개 인데요. 혹시 화면에 잠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시계 그리고요. 저 시계가 특별히 만든 건데 윤봉길 의사가 가지고 다니셨던 회중 시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머니 차는 거 지금 이 시계 모양을 그대로 해서 만든 시계인데 보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금융의 캔디님 받으실 분 끝나면 저 시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임의권 받으실 분은 앨리스님 그리고 또 아까 션샤인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리얼보스톱 어제 유튜브에서 미스터 션샤인 유진초이 대사가 너무 와닿아서 올려봅니다. 유진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빼앗기면 뺐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그리하지도 못합니다. 이 글 올려주셨는데 두 분께 임금융계 캔디님께서 보내주신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